2001 글로벌 프로젝트 악동클럽 합숙소 보상호사로 인해 아이들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2, 1, 2, 3, 4. 아싸 잘한다 안 그런건가? 왜 그런건가요?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와 짐 싸고 있는데? 떡 맞추고 왔어요. 뭔 떡? 이사떡. 이사 가는데 떡을 왜 맞춰? 이사떡은 맞춰서 돈을 싸는 것도 돌리고 그래야죠. 야 얘네들 가는데 가면 쫓겨나지 않는게 다행이다. 쫓아 조만간. 무슨 이사떡을 가든. 조용히 들어가야 돼. 주인이 동네사람 모르게 조용히. 얘네들 들어가면 팬들이 몰리면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미리 이사 갈 때 떡을 돌려가지고 인사를 해놔야 된다니까요 미리. 머리를 잘 돌아가면 되냐. 이 노래들 여기가 정들고 그랬을지는 몰라도 앨범을 준비하는데 노래하는데 여기 더 있다가는 내가 올 땐 노래가 안 나올 것 같아. 지하에 오면서. 맞습니다. 상태 조용고 외적한 집으로 가는 거야. 너는 내가 볼 때 기분 좋은 거야. 탈출. 탈출. 자 내려와 있어. 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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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네. 야 형님. 야 형님. 고마워. 이겸아. 우리 정든. 석수주니까 석별의 정 하 tours 가야지. 하나 둘 셋. 넷. 올해 또는 사기었던 정든의 신호. 합ぞ. 오케이. 야, 좋네. 왜 한다고 했는데? 어, 더워. 야, 이래. 진짜 너무하는 거 알지? 야, 날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거울이나 좀 보고 계시지,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뭐가 보여야지. 좋은 대로 또 매니저 형이 잡아줬잖아. 가보자, 가보자. 왜냐면 내가 볼 때 너네는 끝났어. 너네는 끝났어. 최고 아니야, 최고. 너네는 절대 침대. 오늘 여기 가는 거야. 알았지? 한기가. 그들이 여태까지 썼던 화장실 보다. 마음이 좋지, 봐봐. 진짜 신기하다. 형, 앉아서 할 때 있었거든요. 형, 앉아서 할 수 있을 때. 형, 앉아. 우리 봐봐. 햇빛 날 들어가냐? 햇빛이다. 햇빛이다. 창문도 있다, 형. 창문도 있어. 야, 눈에. 야, 눈에 옷장도 있다, 옷장. 어? 옷장이다. 너네 옷장에서 놀리게 됐어. 이분이다, 이분이다. 이분이다. 창문이다. 야, 영훈이 얼굴 봐라. 영훈이 얼굴 봐라, 영훈이. 영훈이 얼굴 봐. 야, 이제 그만 감탄하고. 집 날으러 가자. 집 날으러 가자. 예, 예. 예, 예, 가. 집 날으러 가자. 예, 예, 가. 집 날으러 가자. 예. 아하. 넘는 명이다. 내가... Mm-km. ними. 왜 나 어떻게 해봐. 우리 사휴, 하니깐요. 바로? 하니깐요. 그럼 그전에 서서.. 쥐가.. 쥐가 안 나요. 옛날에 막 거기서 잘 때는 막 찌뿌둥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막 삼켜야죠. 야 니네 지금 파기 예약에 분위기 참 좋은데 내가 미안한데 내가 그 안정훈 씨랑 일일상을 만나고 왔어요. 아.. 일일상에 만나고 왔는데 니네 일일상에 무슨 노래를 어떻게 불렀길래요? 진짜 큰일 났지. 어떻게 불렀냐면 시작!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야 니네 왜 지금인 줄 알아요? 복습 못하고 야 그때 했던 것처럼 해. 그때 했던 것처럼 말한 말이야. 잠깐만 잠깐만. 그때 화면 볼까요? 자 유일상 시작해서 이렇게 화면입니다.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울게 해요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나한테 보여줘. 감사합니다. 장난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불렀어. 야 이러니까 화를 내지. 야 이러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야. 윈일상이가 니네 거 작업 못하겠대.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리고 안정훈 형 노래 들어보고 한다고 그랬지? 네. 네. 그 형도 노래 확인 안 하면 안 하겠대. 노래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니네 다 끝난 게 아니고 그때 그랬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렇지? 네. 네. 그래서 니네 내가 연습할 노래를 가지고 준비해 놨거든. 네. 웨스트 라이프의 마이 러브를 테스트 곡으로 하며 일주일 후 운반 제작 전문 스튜디오에서 테스트를 실시한다. wooo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들어봤죠? 그럼 이걸 다시 연습해서 화낭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팝송을 불러야 음악 같은 사람들 듣기에 니네가 정말 열심히 하고 진짜 Kumar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다시 작곡가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정도로 한다를 보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곡을 안 쓰겠대 작곡가의 마음을 들여야 네가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 형이 CD 좋지? 발음이고 음정, 원래 키대로 또 키 바꿔서 자기가 부르기 편한 키로 부르지 말고 원래 CD 있는 키로 불러 열심히 해, 알았지? 너는 있잖아 너는 폼이나 입은 다 좋아 너는 이미 한 팔찌까지 내는 무척을 안 하는 모습인데 음정은 완전히 해결이 안 돼 그냥 할게요 너는 지금 같이 하는 부분 있지? 후렴구 같은 거 목소리가 작으니까 네가 무쳐 버리면 목소리 트게 질러세요, 질러서 다시 계속 하고 있어봐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요? 맞추는 거야 너 발음이 어떻게 유용기 씨 어? 너 지금 노래 부르면 그 정도 노래 좀 요즘 노래 못, 그 정도 안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 왜? 왜? 구경하는 거 너희 구경하러 올 때 지금 네 거 가서 해외에 도착해서 왜 구경 남하는 거 네가 외국에 가 있어 형들 하는 거 좀 형들아 그래, 너 연습해 왜 남을 신경 써 가서 연습해 너도 오늘 다 플레이 된다 너 떼, 너 떠는 거야? 비브라톤 누르는 거야? 네가 떨려 그런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그건 지금 네가 비브라톤 누른 게 아니라 사람이 긴장돼서 막 바들바들 떠는 거 같아 아니, 연습하고 있어 응? 응 이거 하지 마라니까 응 너 혼자 R&B 하지 마라니까 홀 제가 분명히 잘했을 때는 형, 아 나는 이게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해? I'm holding on forever home 한다고 아니, 너 진짜 너무 좀 형, 엄마가 안 돼 I'm holding on forever home Reaching for love that seems so fine 한 8번 꺼내 안 섞이면 이상하니? 응? 주환이 형 그때 만나고 또 더 심해졌어 지금 아, 그럼 김주환 김주환은 그 정도가 되니까 꺾고 노래를 갖고 놀지마 너는 지금 음정이나 박제도 안 맞느냐 뭘 이렇게 꺾어 그냥 일세랑 지금 꺾더라고 야, 얘까지 물들으면 네가 어떻게 해 저 지금 물들어가지고 지금 저는 락인데 학교 종일 때 그때 불러봐 제가 초등학교 네? 학교 종일 때 그때 학교 종일 때 학교 종일 때 학교 종일 때 어서 모이자 땡, 땡, 땡 선생님 수현이 형 안 꺾으면 노래가 절대 안 돼, 진짜 죄송합니다 같이 불러봐 빨리 한번 And for my love I'm holding on forever 아유, 아유, 아유 너가 너무 꺾었어 이번에 형은 둘 꺾었어 제가, 저는 형은 저 입을 조금 꺾고 얘가 많이 꺾었죠 너는 for 꺾으면 ever 꺾었잖아 그럼 둘이 입을 많이? 아예 같이 꺾든가 다시 내가 먹기만 저는 먹기 싫어하는데 입이 이렇게 야, 너 얘랑 너 끊지 마 너 안 돼? 저쪽으로 봐 아니요, 저도 아까 부르다가 얘 닮을 뻔했어요 한 번요 얘 뭐 닮을 뻔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And all my love 어떻게 됐지? 아, 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봐봐 그냥 봐봐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And all my love 이거 봐요 이상하잖아요 아, 저보다 더 이상하다니까요 너 모창대회 나가니? 네? 모창대회 나와? 어? 긴 열정 나가니? 아니? 다른 노래야 Hold your own forever We'll be on forever We'll be on forever I'm forever 여기, 여기 여기, 딱 맞다 네가 방금 부른 거 있잖아 And all my 거기에 이덴이가 해라 앞에 on and there's no하고 그 다음에 on there's no하고 여기는 세연이가 하고 세연이가 하고 그 다음에 화음은 윤전이랑 나랑 하자 그 다음으로 개인으로 우선 개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우선 개인으로 다 같이 맞히고 이제 다 같이 맞히고 개인부분 연습한 다음에 나중에 마치자고 뭐야? 왜 안 나오는 거 들어 혼자 이게 내가 이렇게 꼽고 있었을 때 내 얼굴이 딱 그때 아 잠깐만 잠깐만 그때니까 니네가 나를 미친다 이게 들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